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1월 19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에서 발생했던 그러니까 가자전쟁의 첫날, 하마스가 공격을 개시했던 지난 10월 7일 토요일입니다. 그때 아마 세계적으로 많은 임목을 집중시켰던 게 콘서트장에 하마스 대원들이 난입을 해서 많은 민간인들을 살상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림에서 보시는 이겁니다. 콘서트의 이름이 노바 페스티벌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364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기본 틀이 바뀌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스라엘 군이 헬기를 동원해서 우리 광주에서 있었던 일처럼 그때도 그런 의혹이 있었죠. 우리 헬기에서 기총 소사를 했다. 광주시청 쪽, 전남도청 쪽으로. 그런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것이 지금도 한참 전쟁 중인데 이스라엘 언론, 복수의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다. 그것도 경찰 내부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게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크죠. 먼저는 사실관계부터 추가로 밝혀진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고 두 번째는 전시 중에 과연 이 세상 어떤 나라가 언론이 이런 전쟁을 수행하는 정부의 엄청나게 불리한 내용을 추후 발표해도 될 내용인데 언론의 본문을 지킨다는 원칙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하게 된다면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쟁의 한가운데서 그들의 지도부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를 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쫙 잠깐 해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하레스라는 마이틴트도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세계 각국의 언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이라고 합니다. 영국이 팔레스단을 지배하던 시절에 이미 만들어졌던 신문이에요. 내용과 상관없지만 잠깐 떠오르는 생각은 제가 20대에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통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또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에도 영어를 잘 못해서 고생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것에 덕을 좀 보는 보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영어로 된 이런 기사들 여러분들 전달되지 못했을 거고 또 제가 채널을 유튜브 채널을 하지 않게 됐더라면 또 젊은 시절 어렵게 고생해서 배웠던 것 그리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해외 업무를 하면서 계속 쌓여 갔던 것들이 전혀 쓸모가 없는 노후가 됐을 텐데 그것을 다시 써먹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하레스에서 보도한 걸 보면 이스라엘 보안청에서 아마 기본적인 보고서가 나온 것 같아요. 그 사태에 대해서 분석한 보고서가. 제목은 뭐라고 뽑았느냐. 제목은 이렇게 나왔어요. 하마스가 노바 페스티벌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많은 것이 하마스에 의한 사망자겠죠.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이 하마스에 의한 것이고 이전에 얼마만큼이 이스라엘 스스로에 의한 것인지가 좀 애매하게 됐다는 것인데 일단 제목은 이렇게 뽑았어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계획적으로 도발한 것은 아니다. 일단 이 말은 그 전에 이것은 계획적으로 도발한 것이다. 민간인을 살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마스를 악마화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됐음을 느끼게 했어요. 제목을 뽑은 걸 보면. 그런데 우발적이었다. 그런 내용들이 일단 나오죠. 계획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몇 가지 증거를 제시를 해요. 뭐냐. 공격 방향이 가자지구 쪽에서 온 게 아니다. 딴 데로 진군을 했다가 방향을 틀어서 이리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포로로 잡힌 하마스 대원도 있었어요. 포로로 잡은 하마스 대원들 신문한 결과 원래는 다른 방향이 있었는데 드론이 있었고 하마스가 또 그때 패러글라이딩으로 침투했잖아요. 거기에 첩보를 받아서 그쪽으로 이동해라 라는 명령을 받고 방향을 꺾어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가자지구 방향에서 온 게 아니다. 이것은 비계획적으로 갑자기 즉흥적으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사전 계획이 아니었다. 인지한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내부 정보를 또 공개를 하는데 알려주는데 이걸 보면 더 확신이 가게 되죠. 하마스의 계획된 공연이 아니었다. 왜냐? 페스티벌 기간이 원래는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이었어요. 양일간. 그런데 아마 참여석자 숫자가 많아지거나 이랬겠죠. 열기가 더 달아오르니까 주최 측에서 그 주 화요일 날 하마스 공개건이 토요일 날 발생해요. 화요일 날? 며칠 전이죠. 그러니까 2, 3일 전에 토요일까지 연장을 합니다. 하루를 더. 그래서 하마스가 오랫동안 계획을 했었으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공격을 했을 거죠. 토요일 날은 하마스가 파악하기에는 며칠밖에 안 걸린 것이고 큰 작전 계획에서 이것만을 위해서 날짜를 조정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것이고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특히 네따니아 우측에서 계획된 범죄였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큰 희생자가 발생한 거니까 300명 이상이 사망했으니까. 이런 내용을 이 신문은 강조하고 있어요. 희생자가 364명이었는데 그럼 페스티벌 전체 참석자는 몇 명이었느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게 궁금한 걸 잘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이 보도 내용이 상당히 치밀하게 보도했어요. 언론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언급했어요. 독특한 접근 방식이더라고요. 전체 참석자는 약 4,400명이다. 그리고 하마스 로켓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4분 뒤에 바로 전체적으로 통신망이 돌았기 때문에 해상 공지가 내려졌었다. 이미. 그래서 하마스가 첫 번째 총알을 발사한 시점. 그 30분 전에 이미 해산 중이었다. 30분 동안. 그래서 이 신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4,400명 중에서 364명이라는 희생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도망 중이었기 때문에 공격 소식을 듣고. 이런 것은 이런 전체적인 맥락은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헬리콥터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해당 기사, 오늘 소개해드린 하레츠 기사에서는 공격 헬기가 와서 발포해서 이스라엘 사상자도 났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것만 해도 큰 일이죠. 이때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일이죠. 첫 번째, 공격 헬기가 왔다는 사실 처음 알게 됐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며칠 전에 X에서 트위터에서 거기서 며칠 전에 그때 공격 헬기가 이 페스티벌 희생자에 관여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어떤 업무론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트위터로 잠깐 올린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기사가 된 거예요. 그 며칠 있다가.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 헬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진 속에 있는 그림은 이스라엘군의 아파치 헬기예요. 우리도 짐작하지만 공격 헬기가 와서 하마스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왔는데 수천명의 사람이죠. 지금 수천명의 사람이 도망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상황에 하마스 대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하마스 대원은 움직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왜? 그들도 다 지휘체의가 있는 거죠. 통신으로. 헬기가 나타난 걸 보고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하늘에서는 하마스 대원과 이스라엘 민간인을 구분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추정만이 아니라 다른 기사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발견을 한 건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특히 언론인 것 같아요. 제목이 같아요. 이것을 특히 언론인데 좀 전에 오늘 제가 다루고 있는 하마스 기사하고 다른 이스라엘 기사를 하나 합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행히 하마스는 히브루하고 영자를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내요. 나머지 한 신문은 아마 히브루로만 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이 기사에 보면 여기 위에 제가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동그라미 보면 예도이트 아노노스라는 이스라엘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을 추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아틸러리를 썼다. 헬리콥터가 가진 아틸러리가 뭐냐? 아틸러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병이라는 뜻이에요. 포를 썼다는 거죠. 아틸러리를 썼다는 것은 포를 썼다. 이스라엘 민간인들한테 썼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하마스는 헬기가 출격하자 상부의 지시를 받습니다. 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군쟁들 속에서 숨어서 구분이 안 되게 그렇게 행동했겠죠. 그것은 신문의 결과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것은 핵심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죠. 아파치 헬기 조종사들이 상부의 명령 없이 제일 밑에 동그라미입니다. 상부의 성인 없이 기관포를 발사했다는 거예요. 이 기관포가 이거거든요. M230 30mm 기관포 이거 외에는 로켓포나 70mm 로켓탄이나 아니면 헬파이어 대전자 미사일이잖아요. 자 여기서 사람들을 향해서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무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 30mm 기관포예요. 그래서 좀 전에 기사에서 언급한 악실러리기는 이 30mm 기관포라고 봅니다. 이거 그렇게 정교한 무기 아니거든요. 30mm예요. 자 이걸 막고 부수항자만 났겠습니까? 이거 약간 부정확해요. 하늘에서 쏘는 거고 흔들리기 때문에 30mm 탄이에요. 그런데 이건 불보듯 뻔한 거예요. 일단 하마스하고 민간인이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하마스로 짐작되는 쪽에다가 쐈고 이 탄의 이 포의 특성상 그 주변 10m, 20m까지는 살상반경이 들어갈 거예요. 탄은 어떤 종류의 탄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한 30mm 탄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결정을 징집되어 온 소총수도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도 지금 공격 헬기를 조종을 하려면 육군 항공학교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몇 년간 그 다음 부대에 배치되는 거잖아요. 일반 사병이 아니에요. 고급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과연 민간인이 죽을 수 내가 겨누고 있는 목표물이 하마스라는 100% 확신이 있더라도 이 탄을 발사하게 되면 주변까지 흩뿌려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마스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민간인 속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게 불보도 뻔한 일인데 이것을 상구의 명령 없이 조종구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몇 대가 출격했는지 이야기가 없어요. 저는 이 보도의 내용을 다 신뢰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은 믿기 어렵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제 구독자분들 중에 군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라고 봅니다. 공군에 계신 분도 있으시라고 봐요. 아니면 육군 항공대에 계신 분도 있으시라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서 이것을 지휘관의 명령 없이 사격 승인 없이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엄청나게 낫다고 봅니다. 이스라엘군은 정예병이잖아요. 백력 없이 움직인다.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을 나중에 알 수 있는 방안은 뭐냐면 일단 사망자가 아파치 헬기의 발표로 인해서 발생한 사망자가 얼마인지 그런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시신들을 파악하면 되거든요. 어떤 탄에 맞았는지 364명 그리고 신원을 지금 통체적으로 이스라엘 정부에서 밝히고 있지 않다고 해요. 사망 원인을 분석하면 나올 거예요. 몇 명이나 과연 2포에 맞았는지 헬기가 몇 대나 출격했으며 그 중에 몇 대가 발표를 했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추후에 나올 수 있는 보도예요. 비밀 해제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지금 당장 나왔거든요. 전쟁 중에 이것은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이 이런 언론 기관들이 넷다리하고 저항하는 그룹이 상당히 힘이 강하다. 이런 걸 말해준다고 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임진가게 보면 큰 잔디 공원도 마련돼 있고 캠핑장도 있고 이래요. 거기서 콘서트 할 수 있어요. 수천명이 모일 수 있죠. 우리나라에 서울 수도권 가까우니까. 그런데 북한 특공대가 갑자기 내려왔다. 교전이 벌어져서 살상을 시작했다. 우리 한국군의 공격 계기가 출동했다. 거기서 조종사의 믿기 어렵지만 조종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30밀리탄을 발사했다. 우리도 아파치에 있으니까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사고 분석에 들어갔다. 그 분석 내용을 북한과 전쟁 중인데 지금 가정적인 상황에서 우리 언론에서 보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도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도 어렵다고 봅니다. 유럽도 어렵고 작금의 현세계 정치 상황을 봤을 때 이스라엘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네타냐후에 저항하는 세력이 엄청나게 강하다. 네타냐후가 받는 압박은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크다. 이런 걸 저는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명령 없이 된 것인지 명령을 받고 한 것인지는 나중에 조동사의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살펴보면 된다고 봐요. 이런 내용까지 보도가 되는 마당에 그건 좀 걸리겠죠.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같은 하레스에서 나온 이런 기사입니다. 웨스트뱅크 지역이 있죠. 서안지구라는데 거기는 이제 팔레스타인 오또르티라는 곳에서 사실 통치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약간 괴례정부식이죠. 왜냐하면 군권과 경찰권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거기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군경과 정착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촌을 만들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무장이 광범위하게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착민들이. 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을 사냥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수백 명이 사망했어요. 그런 잔혹행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담뱃불로 짖었다. 때렸다. 그리고 성적인 희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 채널에 보면 추행을 했다. 강간을 했다. 병사들이.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인들한테 팔레스타인인들한테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웨스트 뱅크에서 여기에 대해서 밑에 내용에 보면 작은 글치로 되어 있는 부분이 거기는 지휘관을 지휘해제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사안보다 훨씬 더 중후한 사안이 지금 노바페스티벌 사안이에요. 아파치 헬기 조종사. 그가 나중에 어떤 처벌을 받느냐 어떤 조사를 거쳐서 이걸 지켜보면 그게 명령에 따른 것인지 과연 기사 내용대로 그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한 것인지 아마 구분이 되겠지요. 이 기사를 보다 보니까 하나 또 우리가 흥미롭고 흥미로운 정보가 있어서 또 공유를 드립니다. 이건 뭐냐면 카타르에 있는 총리가 이거는 몇 분 얼마 한두 시간 전에 떠오른 기사예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인질 협상이 진전이 있다. 이 내용을 보면 큰 글림도는 없다. 이게 잘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는고 하니 내 땅의 하우가 전 세계에 대한 압박의 결과로 겉으로는 상당히 강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수습을 하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읽혀져요. 우리도 6.25 때 보면 휴전 협상을 시작하고 나서도 전쟁이 한참 오래 갔죠. 1년 이상 훨씬 갔잖아요. 여기도 그럴 수는 있어요. 일단 대화를 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보면 서방곤이나 전 세계에서 원하는 지금 당장 휴전해라 라는 부분에 1단계 부흥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따라가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내 땅의 하우가 된 공간에서는 내부적인 지금 내부적인 반발이 보기잖아요. 이번 신문 기사만 보더라도 그런 것들을 강성 기조를 또 유지하면서 본인의 정권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강성 기조를 또 동시에 유지하는 이런 일단은 갑자기 유아척으로 돌아섰다. 갑자기 휴전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중해에 미국 항모 두 척이 와 있잖아요. 하나는 제랄드 포드고 하나는 더 와이트 아이젠하워 인데 두 개의 항모 전단이 와 있는데 그중에 아이젠하워함의 전단이 아마 스웨즈 운하를 거쳐서 페르시아 걸퍼만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오만의 앞바다 쪽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란에 상당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페르시아만 초입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이 어떤 새로운 공격적인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란을 자극하는 쪽으로 그렇지만 지금 보시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대화 국면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항공모함의 이동이 이란을 당장은 치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향후 또 어떻게 돌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정도로 현황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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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